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우리는 첫인상을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인상의 70% 이상은 그 사람의 외모로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얼굴이 주는 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인상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그동안의 인생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웃는 연습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려 노력하며 행복과 여유가 뿜어져 나오는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운이 좋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상에서도 표정을 쾌활하게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얼굴에 자신이 있나요? 얼굴이라고 해도 용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얼굴의 표정이 중요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40세가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주의를 기울이면 얼굴 표정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밝고 따뜻한 장소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의미에서도 정신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춥고 흐린 곳보다는 따뜻하고 밝은 곳에 모이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차가운 표정으로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 만원 전철에서부터 주변 사람의 얼굴을 관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전철 안에서 애교를 떨 필요는 없지만 얼굴을 관찰해보면 표정의 한기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입을 삐죽거리며 화난 것 같은 표정이나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사람 앞에서는 밝은 표정이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평소의 얼굴 표정입니다. 선천적인 인상보다도 후천적인 표정이 운에서 보면 중요합니다. 얼굴 표정 중에 웃는 얼굴은 가장 호감도가 높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얼굴인 사람이라도 미소를 지을 때만은 각별합니다. 미소는 의식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별로 웃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향해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거울을 향해 소리를 내어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도 매일 아침 5분 동안 미소 짓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점점 더 행운 체질이 되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판매업을 하는 친구는 고객이 어느 순간에 자신을 바라봐도 괜찮도록 혼자 있을 때도 웃는 모습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거는 사람이 많아져 매상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웃는 얼굴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장벽을 넘어 친근함을 느끼게 합니다.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지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긴장을 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표정, 인상, 분위기 등 삶의 방식은 고스란히 얼굴에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얼굴 표정에 신경을 써보세요. 밝은 표정은 반드시 행운을 가지고 옵니다. 운에서 목소리는 얼굴 표정과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목소리도 운을 올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타고난 목소리의 특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얼굴과 마찬가지로 의식하면 목소리의 표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나무라는 기분으로 지내는 사람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져서 상대에게 침울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결국 습관이 되어 운을 떨어뜨립니다. 의도적으로 감정을 가능한 한 밝고 희망적인 기분으로 지내면 운을 높이는 맑은 목소리로 바뀝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만 행운은 사람이 가져다 줍니다. 사람과의 인연이 그대로 자신의 운이 됩니다. 좋은 인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얼굴 표정과 목소리 표정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얼굴과 목소리는 금방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여 운이 높아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운이 좋은 사람은 잘 웃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웃음과 행운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웃음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웃음은 상대에게 호의를 표하기 때문입니다. 행운은 사람과의 인연으로 생깁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적대심보다는 호의를 드러내는 편이 좋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적대가 아니라 우호입니다.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본능이 인간의 DNA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웃음으로 대하면 상대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웃음은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웃으며 지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본능과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자세는 운을 높이는 기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웃음이 상대에게 우월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개그를 볼 때 어수룩한 이야기에 웃음이 터지는 것은 자신은 그런 바보 같은 일은 저지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웃음의 80%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웃음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우월감을 느끼는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서투른 부하에게 자신의 실패담을 이야기합니다. 자네 프레젠테이션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하는 것이 서투른 데다가 울렁증이 심해서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신조차 모를 정도였어.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거래처 부장님이 보다 못해 대신 설명하기 시작할 정도였다니까. 그랬는데 그날 예약 주문이 몰려들었지 뭔가. 그 다음부터 프레젠테이션은 제일 앞에 앉은 사람이 대신해주게 되었지. 이는 상대에게 우월감을 주는 웃음입니다. 부하가 젊었을 무렵의 부장보다도 그나마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여 우월감이 높아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부하가 얕보고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상사에게 부하는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웃음을 주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유머가 뛰어난 사람은 상대에게 우월감을 주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자신의 실패담 또는 상사나 아내에게 혼난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대의 우월감을 높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상대의 우월감을 높이는 웃음은 첫 번째에 호의를 표하는 웃음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좋은 정보, 좋은 인맥은 자신이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개합니다. 즉, 웃음을 주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상대로부터 호의를 끌어내어 좋은 인맥과 정보를 손에 넣어 운이 올라가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 반대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랑이나 성공담을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예로 이야기한 프레젠테이션이 서투른 부하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가요? 나는 젊었을 때부터 프레젠테이션이 특기라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그날 예약 주문이 밀려들었다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멀어질 것입니다. 운이 점점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거리낌 없이 자기 자랑을 계속하는 사람이 혹시 주의에 있지 않은가요? 부디 자만으로 운을 떨어뜨리지 말고 웃음의 효과를 이해해서 운을 올려보세요.